버린 건 본인들의 양심이다. 함께 보시죠. 고속도로 갓길 창문 밖으로 손이 쏙 그리고 쓰레기가 툭툭 또 툭 계속 나와요 지금. 난 정말 깔끔해서 탈이야. 차량 청소 끝 하고 출발. 백 변호사님 저 차 보시다시피 외제차입니다. 쓰레기봉투값 아껴서 부자됐나 봐요. 진짜 왜 이러고 삽니까? 차량 번호 공개하고 싶습니다. 그것도 좀 공개하고 싶네요. 정말 굉장히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본인 차 깨끗하게 하겠다고 새벽 시간이니까 걸리지 않겠지라고 해서 저렇게 지금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도망간 건데 일단 저 행동 자체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 100만 원이나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진행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쓰레기봉투가 맡겨서 저 좋은 차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쓰레기봉투가 맡기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걸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인은 몰래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국에는 CCTV라는 여러 눈이 있습니다. 저런 행동하면 반드시 확인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과태료 등 처벌이 있다라는 거 처벌이나 이런 행동 처벌이 있다라는 거 명확하게 주지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저러면 난 진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또 다른 영상 보시죠. 진주의 한 셀프 세차장. 그런데 차량에서 생활 쓰레기가 저렇게 막 나옵니다. 식탁까지 나왔어. 여기 세차장이지 쓰레기장이 아니거든요. 소장님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. 세차도 안 하고 저렇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좀 충격적이네요. 셀프 세차장에 가면 말 그대로 셀프로 세차를 해야 하니까 사람이 없거나 혹은 저 사무실에 한 분 정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없는데 차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요즘 셀프 세차장은 굉장히 좋아요. 막 커피숍도 있고 같이 깨끗하게 물건도 살 수 있고 무인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저렇게 다 이제 종류별로 잘 구비되어 있으니까 아 저기서 버려야겠다.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또 버린 거는 이제 본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고요. 정말 저 식탁을 가지고 올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식탁은 대형 폐기물이라 사실 아시죠. 전화로 다 신고해서 쪽지 보내고 버려야 돼요. 그런데 저렇게 버리면 세차장에서 저 금액을 물으라는 얘기인데 너무 양심불량이네요. 아유 진짜 참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이거 눌러주세요. 아유. 아유. 감사합니다.